Q. Karo Ban 평점평가 끝났어요 Q. 우리 0.5 정도였어? 과일? 진짜로? 중간 점검 0.5점? 과일? 개인 행동 금지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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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결할게 과일? 과일? 저녁으로 해결한다 과일? 배고파 과일? 멀미, 멀미 나랑 마크 형이랑 도영이 형 수고해 그냥 아는 의도가 여기서 말도 안 되겠고 뭐가? 치킨 미니랑 계약 위반으로 200만원씩 걷기로 했거든 두 분한테 근데 나는 솔직히 태용이 형 바로 버린다, 바로 버려 바로 버려, 진짜 바로 버려 패시를 도영이 그럼 400만원 내야 돼? 그렇지 패셔가 잘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태용 투어를 시작했다가 살짝 노고가 바뀌었거든 노쿵 투어로 바뀌었거든 다시 찾아오려면 알겠죠? 네 이제 저희는 저희 앞에 보이시는 게 허드슨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차를 타고 반대편 강으로 넘어가가지고 배를 타서 밥을 먹으라고 하지요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저희가 허드슨강에 있는 배를 타면 4분 밖에 안 돼요 4분 밖에 안 되니까 인생샷을 4분 안에 빨리 찍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럼 순서 정해, 가위바위보 해 아 그래 두 타, 가위바위보 하잖아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만약에 태용이 형이 1번이면 태용이 형을 4명이 다 찍어주는 거야 아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4분을 순서에 이렇게 좋다 좋다 근데 4분이잖아 제한시간 1분씩 하면 되겠다 아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냥 마음에 들 때까지 한눈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한눈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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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건데? 1등 한눈이 진거 가위바위보 1등, 2등, 3등, 4등, 5등 뭐지? 3등이랑 괜찮아 근데 1등이 얼마나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4분 맞춰? 4분이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인생샷 찍으면 다 같이 피드 이걸로 하지마 그래 형님 가자 가자 근데 안하고 아니 찍을 수 없어 어떡해 가자 이곳이 허드슨강입니다 야 너무 이쁜데? 사진 찍어줄까? 응 일로와 일로와 일 일 일 일 일 저도 찍어주시오 저도 찍어주시오 저도 찍어주시오 진짜 이쁘 대박이요 고소한 저거 저기 enclosure 직원봉 mach어 valve 막uff 여깃 짜ettle 창 markets ... ... ... 줄 열심히 서 있는데요 아까 많이 떨어졌던 평점을 얻기 위한 노력 ... 줄이... ... 줄 열심히 서 있어요 아 멤버들 사진 찍고 계셔도 돼요 이 가 dib도 예쁘다 오 기대돼 생일 인생 첫 인생 첫 허드슨강 허드슨강을 갈로 질러봐요 아 저렇게 안에 좌석이 있네 와 여기는 이미 만석이야 자 여러분 4분 후에 시간밖에 없습니다 4분 동안 인생샷을 건지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다 자 저희가 인생사진 1번 해찬이 해찬씨 외모 좀 미리 갖고 놔주세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 다른 분들의 카메라들 준비해주시고요 해찬씨 지금 있는 곳에서 찍으실 건가요? 완벽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말 지나가고 하죠 정말 많이 빠져 근데 촉 빠른 거 아니야? 너무 느릿 아 이거? 이거 촉 빠른 거 아니야? 저 정도 되겠다 야 저 정도 되겠다 너무 빠른데? 보좌 날아가지 않게 오 진짜 저 정도면 진짜 빨라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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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인생샷을 못 찍는 멤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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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첫 번째 찍는 사람이 안 쓰는 거 같아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마음에 두께 사진 조금만 찍어주게 아 야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야 너무 흔들리는데? 왜? 야 왜? 진짜 멋있어 빨라색 뭐야? 아 미안 이거 어떻게 끄지? 달 찍어 야 나왔다 야 너 그만 찍어 볼 거 같아 달이다 달 달 달 달 달 달 달 달 야 마크가 너 안 찍고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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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배경 달 배경으로 찍어줘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제가 찍어줄게 달이 달이 지금 가려졌어 야 야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자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각자 각도 찍으실게요 각자 여러분 각자 찍으세요 각자 야 진짜로 각자 찍으세요 각자 자 여러분 각자 각자 찍으세요 각자 다음 분 한 분씩 찍으실게요 야 나와 나와 자 여러분 싸우지 않으실게요 싸우지 않으실게요 오 야 진짜 이뻐 진짜 이뻐 발이 진짜 이쁘다 아 여기가 더 이쁘잖아 야 부서 날라 야 부서 날라 야 이 사람 이 사람 왜 그래 야 부서 날라 부서 날라 와 너무 빠른데 아니 너무 빨라서 안돼 이게 이게 여러분 진짜 빨라요 봐봐 안 남겨진다 안 남겨져 안 남겨져 여기 봐봐 달하고 담아보자 여기가 가려졌네 부딪히는 여기가 가려졌네 부딪히는 부딪히는 여기가 가려졌네 내 달이 떠오를 때 너의 태양이 너의 태양이 저 같은 하늘 아래 와 진짜 다 갈라 맛있어 근데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은 모자 같은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드슨 강에 보드 타러 오시는 분들은 아니 근데 여기는 어떻게 찍을까 외로 가요 가자 대기해봐 빨리 빨리 여기 있다? 아 왜 이렇게 재밌었지? 아니 진짜 재밌었어 왜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우리끼리 즐거운 추억 하나 만든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잠깐 앉아 있을까? 아 이제 좀 쉬어야 돼 아 안되겠다 빨리 와 빨리 와 뭐해 네 괜찮아 빨리 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치즈 썸네일 갈게요 썸네일 뭔가 근데 라이프니어로 찍는 게 되게 큰 거 같아 네 네 네 네 킹튜브에 관광이 이제 거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식사 마지막 디너 타이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뭐예요? UFO? UFO? 진짜 UFO 아니야? 아 아니야 중식을 먹으려고 지금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장식할지 지켜봐 주시죠 Let's get it 줄잎 고추냉 특 그리고 6 수 있어요. 뭐 같은 수? 6 수? 그럼 3개씩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또 스팀 포트 덮반들? 스팀 포트 덮반들. 오케이. 다 같이 맥주 한잔 할까요? 좋아요. 우리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모두 같이 맥주 한잔 할까요? 나 아까 화장실 가서 여기로 오는데 우리 진짜 가족 같았어. 대가족. 명절 식사. 좀 창피해. 왜 창피해? 근데 뭐 하는 비어? 아, 밥도. 비어. 준비 시켜주겠다. 그래. 일단 잠깐만 다. 이제 밤이 왔어요. 밤이 왔어요? 액트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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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떤 거? 액트루스? 근데 저렇게 나오는 줄 알았으면 한 4개만 먼저 시킨 걸 그랬는데 병이 8개가 나오는데 총 총. 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씩 푸시는 거 그냥 먹고 싶어. 있잖아 이렇게. 아아. 왜 이렇게 갑갑해. 그냥 더 먹으시면 더 먹으면 되잖아요. 나 방금 짜. 진짜 이. 진짜 짜증 됐어. 아 저 안 돼. 너 환경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감사합니다. 나는 콜블루스 괜찮아. 일단 이거 오이는 먹어봐. 액트루스. 노팽스. 어. 아 배글루. 지금 약간 할머니 댁이 엄청 오랜만에 갔는데 할머니가 할머니, 나 배고파요 해서 한 10분 만에 차려준 밥상 같고 만두 먹을 사람 4개 남은 만두 2개. 조용히. 나 괜찮아. 나 오늘 정우 속도로 가야겠다. 아 오버야. 정우 형 이 한 잔 한 3일 마실 수 있어. 마셔야지. 안 돼. 이거는 안에 뭐 들어왔어? 나 벌써 두 잔 마셨다. 파이팅. 엄녀념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난 이렇게 먹어야지. 엄녀념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엄녀녀념 이렇게? 잘했어. 오리다 오리. 베이징 덕 아니야? 베이징 덕. 나 처음 먹어봐. 근데 우리 오늘 총 얼마 썼을까? 다 부쳐서. 아 가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진짜 거의. 오 미안해. 완전 장난이야. 이 국물에 신라면. 사골탕라면이야? 사골. 그냥 딱 끓이면 진짜. 쌈을 다 써줬네. 안 돼. 고이 넣는 거 아니야? 오이 100불어다. 내 한 번. 내 한 번. 오이 100불어다. 오이 100불어다. 오이 100불어다. 아 오이 아니고. 오이 1불어다. 오이 1불어다. 아 오이 1불어다. 오이 1불어다. 와 맛있겠다. 야 이건 찡닭 오늘 강이다. 나 오늘 제일 많이 맛있게. 가자. 짠해. 짠해. 안 그래도 덕 되는데. 인사해. 네? 알겠습니다. 고수입니다. 맛있다. 맛있다. 하진bahn 스텝민 소스. 와 맛있다. 와우.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게 끝이야. Is that the egg cream? 네. 맞아, 이게 마지막. 마크의 초이스. 가지? 나 가지 좋아해. 아, 진짜. 너 가지 좋아해? 우리 사람이 가지가지 하려면은 가지 먹어야 돼. 가지도! 아, 너무 맛있어. 나 진짜 미국 가서 내가 볼 때 나 지금 한 2, 3티로 쪘을 것 같아. 오늘부로 3kg 갱신이다. 왜 이렇게 못 먹어, 우리? I need a bunch. Yeah. Yeah. 아, 오이 냄새. 아, 진짜 아무도 먹어봐. 간다, 간다. 괜찮아. 그렇게 생긴 챌린지가, 아, 왜 그래 챌린지였잖아. 와, 원래 그랬던 적도 있어. 와, 진짜 쉽지 않다. 근데 진짜 천천히 먹으면 더 잘 들어가. 서두르지 마. 천천히 먹으면은 많이 못 먹어. 많이 못 먹어. 차도 같이 견비해서 먹어야 돼. 난 진짜 천천히 먹어서 먹어야 돼. 왜냐하면 차가 소화를 촉진시켜줘.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게. 네, 여러분 혹시 오늘 투어 중간 점검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저는 4점이예요. 오, 충격이 있나요? 근데 되게 솔직하다. 왜냐면 아까 3점이었는데 네. 아까 2.5였었죠. 아, 2.5였는데 4점으로 오른 이유가 일단 밥 하나는 기와막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점. 배도 타고 이렇게 예쁜 사진들, 나중에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았다는 점. 오, 그래서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점 감사합니다. 네, 마크 씨. 4.5. 아니 아까 0.5 주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5점을 채운 거죠. 오, 콜서먼 분위기의 4.5 주신 분이. 아, 오늘 사실 살이 너무 많이 빠졌었는데. 네. 오늘로 그 빠진 살을 다시 찌운 느낌이어서 점수도 그 만큼 많이 줬어요. 건강이즈베이스트. 건강 잘 챙깁시다. 효영이는요? 저는, 저는 최고점인 4.7점. 오. 하지만 아까에서 0.1점 떨어진 4.7점 드리겠습니다. 아까가 더 좋았네요. 네, 태용 없는 태용투어. 태용 없는 태용투어가 더 좋았나요? 나빠지 않았지만 일단 배가 너무 불러요. 그래서 아.. 진짜 진짜 부부르긴 해. 칼로리를 채우면서 칼로리 소비하고 있는 느낌 아세요? 지금 그 느낌이에요. 운동과 식사를 병행하고 있는 느낌. 나 올해 진짜 제일 많이 먹었어. 진짜 뉴욕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 많이 해서 너무 좋았고 놀러다닌 느낌이었어요. 아 이거.. 정우 씨는요? 오늘 태용이 형의 패스로 돌아다니면서 패신가요? 패.. 패시예요. 패시예요. 태용이 형의 패스로 돌아다니면서 좋았어. 어.. 오늘 좀 비지덕이었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주신 주인님께서 산책도 시켜주시고 좋았네. 정말 감사드리고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인님 감사합니다. 근데 점수가 뭐예요? 오늘 5점 만점에 2점? 아니 몇 년 2점에서 5점아 계속해서 형이 봐! 형 바래! 하하하 여러분 감사합니다